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쌍백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 서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은 이 바울은 당시에 천재 문학가이며 그리고 그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인데 반면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오늘 말씀을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학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직종 중에 가장 최악의 직종이라고 하는 어부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어부일은 가장 천박한 직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런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그가 중년이 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어부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베드로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마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님께서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약점투성이었냐면 그는 혈기가 많았고 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단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이 거칠고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 도로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온갖 표적과 이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개시마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이때 개시마의 동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일행과 로마 군병을 앞세우고 찾아온 가론 유다가 대치를 했습니다 이때 마주보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일행 가운데 말구라는 대체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학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고 있는 칼이 짧은 이런 나이프가 아니고 전쟁 때에 사용하는 최소한 1m 길이의 그런 대형 칼이었다고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칼을 차고 다녔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부였으니까 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일은 3년 전에 쳐보습니다 그런데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얼마나 칼을 잘 쓰는 명수이길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비해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지만 그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던 주님 앞에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친형자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때 성경 사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라는 말은 반석입니다 시몬이란 다른 의미는 갈대입니다 이 사람은 조변 석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격이 변화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순식간에 돌풍이 일어나는 이런 바다의 모습을 연상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무상한 사람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다혈절이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장차 반석이라 너의 현재 모습은 너는 갈대 같은 인생이고 너는 자주 흔들리며 너의 성격은 포악하고 너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가 쓸 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너를 잘 다듬어 놓으면 너는 반드시 개바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보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현실을 보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은 크고 작은 어려움은 경우는 다를지언정 많은 어려움이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으면서 지금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모습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도 보실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너는 장차 너는 앞으로 너는 개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는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4단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제자들은 120명이 다륵방에 모여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각오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내 남편을 내 아내가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과거의 집착형 과거에 묶여있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 현대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데 왜 나는 사고가 변하지 않을까요? 분명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 안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설교를 그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평소에 베드로라는 사람 과거의 그 베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자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것을 보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은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성경 강좌입니다 학문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또 달라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사람들이 메고 오거나 데리고 와서 길에다가 눕혀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 누워있습니다 왜 누워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 그림자라도 그들을 덮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그림자만 서쳐 지나가도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남을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치료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객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저 고기잡이하던 어부가 저 일자 무식군이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8절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옥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이 갑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 사도들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9절에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엔젤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가뭄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시체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시체명의 말씀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장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오늘 그 생명은 예수 그리토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가 갇혀있던 환경이 묶여있던 환경이 왜 풀어주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풀어주시냐면 주님을 위하여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옥에 있던 이 사람들을 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만 할 뿐이지 이 전화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며 4등의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리고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름에서 남의 더름은 글쎄 말씀을 말미암다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게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등의 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급기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면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들을 그들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널 지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시하던 사람들이, 업신적인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분문 4등의 5장 34절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리세인이 있는데 이 바리세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칭송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났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같이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등의 5장 35절에 너희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지금 자신들을 주변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하라 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들 편에 서 있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조심하라고 말하냐면 4등의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못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정확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그들을 너희들 건드려봐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리어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할까 하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누구든지 창세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오 하나님께서는 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난자를 건드리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건드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자를 네가 건드렸다가 도리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건드렸다가 하나님을 내가 싸움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건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서 살아남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한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가시면서 돈이 많아야 그것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 같은 믿음 안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라면 서로 서로 이 사람을 위해서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다가는 내 아내며 내 남편이며 내 자녀이며 내 형제이기 전에 이것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난 사람인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건드린 저 사람들이 혹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싸움을 걸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등의 5장 38절에 말하기를 저 사람들에서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린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높아지는 것 다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가장 요새 부러운 삶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유일하게 TV를 보는 사람 가운데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보면서 왜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풀도도 먹고 그러다가 산삼도 하나 결심을 합니까? 가져보고 난 후에 그 허탈감은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산 정상에 서게 되면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스스로 우린 반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건드릴 때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건드렸다가 지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에 있거든 기도해 주어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니까 내 판단을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세월은 세월은 흘러 시대는 계속 변화가 가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계시는데 항상 비전의 눈을 가지십시오 과거 집착형 사람 되지 말고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 1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지켜주시며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시대 때에 사당대석 아벤노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순교자적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승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회유를 했습니다 도지사까지 대기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일하게 다 도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너부간네 소랑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검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볼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당신들이 섬기는 검신상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불 속에 던져진 이 사다라메삭 아벤노구는 머리카락 하나가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단여서 3장 22절에 보면 사다라메삭 아벤노구를 불 속에 짐어 던졌던 이 사람들이 대신 불 속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을 건드렸더니 대신 건드린 자가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사실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속에 던져졌습니다 왜 던져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천사가 와서 사자교를 봉해버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대신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에스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로덕이라는 하나님의 길로부터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나무를 길게 세웠습니다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로덕이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던 하만이 대신 나중에 하만이 대신 달려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건드리면 저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 속에 뿐 아니라 현실 속에 많이 보았습니다 생미까지 거대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17세 나이대에 예고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17살 때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도 꾸게 하셨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요셉은 아버지한테 자랑했습니다 꿈에 해와 달과 별이 저한테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석의 37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 아들이 하는 말이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제들이 너 앞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지만 네 까짓 것이 무슨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해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 갔는데 더구나 거기 가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의 이국 땅에서 작은 소나라도 아닌 대국이라는 애국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13년 만에 세우세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꿈 하나 해몽해 주고 이 사람은 국무총리 세워집니다 바로왕 눈에 볼 때 이렇게 봅니다 너는 신의 아들 닭도다 불신자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국무총리 못 됩니다 밑바닥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왕의 신하들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난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축복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깔려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데 내가 고난당하는 이 자리가 결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전제되어 있는 나는 이 자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놀라운 경의적인 기록을 세운 역대 대통령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분이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 1월 3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 4월 12일 날 63세로 세상을 떠난 플랭클린 누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1921년 그의 나이 24세대에 청천병력 같은 신체의 불행에 찾아왔습니다 척추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두 다리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했던 24세대의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해버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외동아들이로 태어난 그는 독실한 어머니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누즈벨트는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미국 대통령에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느냐 그때마다 늘 좌절했지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무시와 업신여김 속에서 그런 당당하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네 번을 연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경의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누즈벨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오늘 이 경제와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년이 희망찬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